자 그래서 간단하게 11에서 11장 1절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복상 간단히 하고 지나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율법으로 다닌 사람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폭발력이 없는 거야 한다고 쓰면 해야지 영접하고 말하는 건 율법이에요 넘어오어 도라 기초를 놓다 교회에 와서 기초는 알아 근데 마귀 이기는 기술이 믿음인데 마귀 이기는 기술이 없는데 마귀랑 친구고 마귀 군사예요 디아볼로스 마귀도 알아 사이를 벌려놓고 섭섭한 마음을 줘서 우와아악 소리 지르고 나가기야다 사이가 벌어지면 말하기가 싫어 왜냐 못들어 기로 못들은 것이 아니라 해석의 능력이 없어 저거 다 져줘 놓은 거야 그래 젊은 청춘을 다 고집으로 소비를 다 해놓고 아포라는 분리천치사를 분리하는 방법을 배우지를 못했어 고집에 탈싹 불분리천치사로 붙어버려가지고 이 말하면 저 말로 방어하고 저 말로 이 말로 방어느니 효인이 아니죠 간악한 유대병정이지 포악한 로마병정이지 고집에 탈싹 불만이 없었고 아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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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리아